민지 뭐 하는 곳인지 아시겠죠. 여기 앞에 보이는 것들이 뭐예요. 한국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죠. 진짜 나라에도 전통 의상이 하나씩 있지 않아요. 맞아요 있어요. 그러면 카자흐스탄에서는 어떤 이름이 있나요. 이름. 중국인 식당은 분이 보실 수 없잖아요. 우리는 탁시했다. 탁시다랑 거úista. 그런데 브라질에서는 전통 의상이에요. 직구의 스타이. 목 이름 전도 의상 있어요? 그거 잘 안 있는데 우리가 Couple Of Up. 어허에이잉 얘들아 잘 부탁해. 내가 내가 밥 사줄게.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오빠 오빠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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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와 예쁘다 얘는 왜 이래? 진짜 예뻐 예뻐 뭐 하는 거야? 나는 진행자다 봐 진행자니까 이상한 옷 좀 안 입혔으면 좋겠지 아 그냥 여자하고 싶어 그냥 너무 좋아해 색깔의 행위 안 돼 어 야 이거 괜찮대 얘 가만히 있자 그래 우리 가만히 있어도 돼 우리 가만히 있을 거야 자꾸 이 친구들이 여자 옷 입히려고 그래요 저한테 여기 머리 따드릴까요? 와 맞아 너무 귀여워 잘 어울린다 벤트를 야 잘 어울린다 나 공연한테 여러가지 우리 다 빨리 못했어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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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예뻐 나 살이 빠졌어 잠깐만 나 살이 빠졌어 하나 둘 어디 치마를 들추고 있어? 죄송합니다 아가씨 가자 아 우리 아가씨 너무 예뻐요 진짜 아유 아 기억이 나 아 아 아 아 아 이브 감사합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와 지켜야 된 거 아니야? 니가 지켜야지 아니 너도 그냥 우리 다 모아라 얘는 다른 집에 타는 거야 정복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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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정복궁이야 와 대박 나 여기 되게 좋아해 왕 집 내 집이야 얘네 집 놀러 왔어요 우리 친구잖아 아 네 저희가 드디어 경복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자 괜찮아 저도 괜찮아 괜찮아요 고 아 아 아 아 변신없이 그냥 바로 갑니다 멋있다 멋있다 네 아 하나 하나 셋 잠깐만 잠깐만 왜 왜 왜 왜 나라의 또 옛날 민속놀이 중에 하나인 딱지 자 자 아 눈 깔아 아니 저기 눈 깔아 저기 아 진짜 눈 깔아 알겠습니다 눈 깔아 알겠습니다 다 다녀오거라 다 다녀오거라 다 다녀오 자 우리 어디로 갈까요? 우리는 놀러가자 어디로 놀러갈까요? 난 여기서 내 사랑이랑 놀고싶어 놀고싶어 내 사랑이야 우리 아가씨 하실래요? 왜 악 한국에서 화이팅 야 여기 예쁘죠? 와 진짜 이쁘다 와 너무 귀여워 우리 아가씨 우리 밥 여기 진짜 좋다 나 여기서 살고싶어 여기? 우리 아가씨 나를 살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 아가씨 진짜 지켜줄 수 있어 지켜줄 수 있어 어! 너무 많아요 근데 나 아까 저기 가서 이거 입은 남자들 봤어 아 그래요? 정답! 정답! 아니 잠깐만 아니 제발요! 자! 가겠습니다! 네! 자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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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한 번 더 쉬어야 돼! 어! 정답! 아! 아! 제발! 제발! 나! 1 4 4 5 6 아! 왔는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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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는 넣어놓을 수 있어요 음식 먹는 거 함께 주세요 돼지라서 자 저는 지금 모로코 돼지와 함께 홍인시장을 가고 있어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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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외워야 오! 오! 나도 미소 자랑하지 이분이 아버지 와! 잖 Wu Fucking 동ご for breakfast 이 him 지구 점심 이제.... Yoo symptoms 테려 유 머리 지금 어디지? 머리 지금 동해시전입니다 통입 통인 동 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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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! 하하하하하하하 오 맛있겠다 지금 미소는 굉장히 신이 났네요? 아 진짜 나.. 난 진짜 먹는 거 제일 좋아하고 특히 음식이 나랑 맞아요 제가 아까 미소 뭐 먹고 싶다고 그랬지? 호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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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할 수 있는 거야? 근데 뭐 할 거 있어? 어디야? 뷰티야! 이거 모르겠어! 아야 누가 누가 와 대박 맞아 누가 맞아 누가? 어 이거 우리 우리나라 명절에 먹는 거야 이상한가? 단식으로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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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 호떡이다! 이 친구가 돈 번쩍 구는거 거의 한국사람인데? 이 친구는 돈 번쩍 구는거 거의 한국사람인데? 자 돈 꺼낼 때 사과에 돈 꺼낼 때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없어 나 진짜 처음 먹어보는 거야 나 치즈 핫도그 처음 먹어보는 미소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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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여보세요 맛있어 맛있지 우리 이제 어디 가죠? 우리 지금은 기름떡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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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기름떡국에 한 번도 안 먹어 봤어 진짜 맛있어 오 오 오 오 오 아이고 오 오케이 스파이시 스파이시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고 매운 떡볶이랑 안 매운 떡볶이랑 이렇게 사거든요 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떡 떡으로 달달하게 느끼한 거 먹었으니까 식혜로 네 여기 있어 아 예 혹시 나랑 선식자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해서 질질밤 한국 질질밤 할까? 오빠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요 네 안녕 여기는 너무 시끄럽고 여기 많이 너무 안고 여기는 여기는 저 또 가있어 저 또 가있어 지금까지 안 온 지 안 온 것 같은데 여기가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하나 오 야 우리 자리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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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오 오 오 야 caller 북 셋 cią 이거는 판, 초콜릿 인형 여기 보면 두 가지 샘플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직까지는 빵 하긴 않았어 나도 잘할게 딱 걸로 깔고 네인년 너무 쉽지 않아요? 네인년이 오지 않고 싶지 않아요? 네인년? 야 이놈 젤리는 편하게 파티 가려가서 밀려가는데 중간에 한 분씩 수분씩은 수분씩은 구제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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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하나로 좀 골라 줄게요 네 오지마 문장 문장 나 아까 다리가 쌀 쌀 그래서 뭔가 집 가죽한테 걸어가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이름이 가죽이야 가족? 아 귀엽다 이름이 가죽 이름이 가죽 이름이 가죽 이름이 가죽 내 작동이 잘 부른덮여 귀엽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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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색 주황색 아 귀엽다 이름은 주니어 불굿입니다 나 손ican 걱정은 없어져라 absol